가입할 때 받는 유폰 캐시로 휴대폰 질병보험 2년을 무료로 받고 거기다가 네이버페이 5천원까지 받을 수 있죠 통신사 무관이고요 65년생부터 공공년생까지 대상이고 8월에도 한번 했었고요 8월 가입자들은 9월 말에 지급이고 9월 가입자들은 10월 말에 지급이겠죠 2년에 한번 받을 수 있는 미니보험 무료 티켓과 네이버페이 5천원을 100% 지급이고 유보바일 고객 안 해도 되고요 3분이면 간편하게 가입하는데 가입할 때 지난번에 가입할 때 보니까 자기 변명이나 이런 거를 간략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실손보험 들었더니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보장되는 거는 이런 거죠 핸드폰 보다가 좀 불편한 사항들 눈 관련 거북목 그리고 허리가 아플 때 참고로 모바일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장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되고 네이버페이는 1월 말에 지급이고요 보험은 교보생명 쪽 보험인데 65년생부터 00년생까지만 가능하고 최대 40만원 보장이고요 2년 동안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가입할 때 해주는 유폰 캐시로 결제하면 되고 당일만 사용 가능하니까 당일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나쁘지 않은 것 같죠? 보험 무료에 5천원 네이버페이면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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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